광명북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발사 성공 12월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사 성공 12월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발사 성공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 흥성 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푸프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 조정 기술과 내부 구조 설계 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 확증하였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 조정 기술과 내부 구조 설계 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과 분열대 융합 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들과 2단 열행 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루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 압축 기술과 분열 연쇄 반응 시발 조정 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차계와 2차계의 핵물질 이용률이 설계에 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 수소탄 2차계의 핵융합 위력을 높이는 데서 핵심 기술인 핵장략에 대한 대칭 압축과 분열 기폭 및 고온 핵융합 점화 뒷니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분열 융합 반응들 사이의 호상 강화 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수소탄 제작에 이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 결합 구조와 다층 복사 내폭 구조 설계가 매우 정확하며 경량화된 열 복사 차폐 재료와 중성자 차폐 재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 과정들에 대한 우리식의 해석 방법과 계산 프로그램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2차계의 핵장략 구조 등 구체적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 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험에서는 또한 핵탄두 폭발 시험과 각종 탄도로켓 시험 발사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밀지 배치형 핵폭발 조정체계의 믿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대륙관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통장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대륙관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핵시험장의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여 왔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대륙관 탄도로켓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 조정 기술과 내부 구조 설계 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과 분열대 융합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들과 2단 열행 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루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 압축기술과 분열 연쇄반응 시발 조정 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차계와 2차계의 핵물질 이용률이 설계에 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다시금 실정되었다. 수소탄 2차계의 핵융합 위력을 높이는 데서 핵심 기술인 핵장략에 대한 대칭 압축과 분열 기폭 및 고온 핵융합 점화 뒷니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분열 융합 반응들 사이에 호상 강화 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수소탄 제작에 이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 결합 구조와 다층 복사 내폭 구조 설계가 매우 정확하며 경량화된 열 복사 차폐 재료와 중성자 차폐 재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 과정들에 대한 우리식의 해석 방법과 계산 프로그램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2차계의 핵장략 구조 등 구체적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 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험에서는 또한 핵탄두 폭발 시험과 각종 탄도로켓 시험 발사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밀집 배치형 핵폭발 조정체계의 믿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대주권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통장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핵시험장에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여 왔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 조정 기술과 내부 구조 설계 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과 분열대 융합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들과 2단 여랭 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리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루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 압축 기술과 분열 연쇄 반응 시발 조정 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차계와 2차계의 핵물질 이용률이 설계에 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 수소탄 2차계의 핵융합 위력을 높이는 데서 핵심 기술인 핵장략에 대한 대칭 압축과 분열 기폭 및 고온 핵융합 점화 뒷니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분열 융합 반응들 사이에 호상 강화 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수소탄 제작에 이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 결합 구조와 다층폭사 내폭 구조 설계가 매우 정확하며 경량화된 열폭사 차폐 재료와 중성자 차폐 재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 과정들에 대한 우리식의 해석 방법과 계산 프로그램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2차계의 핵장략 구조 등 주체식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 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험에서는 또한 핵탄두 폭발 시험과 각종 탄도로켓 시험 발사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밀지 배치형 핵폭발 조정체계의 믿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대주권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통장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핵시험장의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여 왔다. 12월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 위송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이역의 위송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송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 조정 기술과 내부 구조 설계 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과 분열대 융합 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들과 2단 열행 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리 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루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의 압축기술과 분열 연쇄반응 시발 조정 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차계와 2차계의 핵물질 이용률이 설계에 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다시금 실정되었다. 수소탄 2차계의 핵융합 위력을 높이는 데서 핵심 기술인 핵장략에 대한 대칭 압축과 분열 기폭 및 고온 핵융합 점화 뒷니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분열 융합 반응들 사이에 호상 강화 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수소탄 제작에 이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 결합 구조와 다층 복사 뇌폭 구조 설계가 매우 정확하며 경량화된 열 복사 차폐 재료와 중성자 차폐 재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 과정들에 대한 우리식의 해석 방법과 계산 프로그램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2차계의 핵장략 구조 등 구체적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 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험에서는 또한 핵탄두 폭발 시험과 각종 탄도로켓 시험 발사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밀집 배치형 핵폭발 조정체계의 믿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대륙관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대륙관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핵시험장에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었 왔다. 광명성 3호 이호기 위성 발사 성공 그때 우리가 새집을 새집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집을 새집을 받았을 때 6개월 만에 위대한 장원님께서 새집들을 한 우리들을 버티겠다고 우리 집에 찾아주셨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위성 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이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위성 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이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위성 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이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위성 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이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위성 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이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